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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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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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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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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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2 X2 난 뒤! X2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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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폭발한다x3 완성! ест 됐다!! 악pound 어$$$ 여자들은 항상 이러더라 거품을 싫어했네 한 달 전 양팡 맹키로 써니 거품구득하며 딱지세요 두 달 전이에요 어 오 나의 양팡님 진짜 사람 책이냐 좋아요 이거죠 이거 약간 봉구비오에서 주는 이런 맥주 방법 아니야 위에 무슨 위에 무슨 크림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맞대 꿀 넣어서 먹어볼까? 해줘 꿀 어머니 꿀주세요 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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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어 그냥 그 프렌치 스티커 이라고 아 저것도 갖고 와 그 프렌치 스티커 이라고 아 그거를 많이 갖고 오면 그냥 가부야 아니 그런거는 꿀맵에다가 그래서 꿀을 많이 써갈건데 아 너네 꿀맵 같네 아니 꿀맵 어떻게 따는데 원래 꿀맵도 있어 약간 호프레이고 동구비어 이런데 가면은 꿀맵도 있거든 어 나? 어 나 학교 다닐때 우리 울 때 뒤편에 기숙사 쪽에 술집 개많은데 거기 가서 애들이랑 오 나의 양판뉴 모바일분들은 추천단에 추천다봉 눌러주시고 우측하단 별고양을 누르시면 즐겨찾기가 해제됩니다 진짜 술만 마시면 사람세기가 아니네요 개많아쉽다 절에 뛰는데 왜 젖이 안 흔들리냐 그러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막 크림맥주 있고 다목맥주 있고 꿀맥주 있는거야 나는 꿀맥주 먹었거든 근데 꿀떨어지더라 아니 엄마가 야 콜라를 먹어라 우리 엄마 술마시면 안되는데 여러분들 엄마 빨리 술마시면 안된다고 말해주세요 진짜로 제 말을 안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술마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파서 아프잖아 조심해야된다 항상 엄마 우리 엄마 이 사람들 우리도 가족이다 하는 가족 이 사람들 우리도 가족이다 하는 가족 가족이나 좀 빨리 아아 정신하자 이렇게 일을 다 부르네 빨리 안주고가 엄마 니 너 니 다 물려고 했어야 돼 응 엄마 묵지마라 엄마 콜라줄까 콜라 물래 응 다몽이나 청포도시럽 사서 찍어먹으면 정말 맛난다 응 꼴이 안넣어 근데 술에 음 맛있당 음 존맛 존맛 아우 걔 존맛이다 진짜로 소금 아닙니다 좋아 존맛 야 약간 그거 같지않아 그거 바리스타는 커피하는 사람이고 술하는 사람은 뭐죠 비어스타 약간 비어스타 같지않아요 저 뭐 오 나의 양파님 맛났냐 맛나다 맛있다 왜우 짜는데 야 한잔 하자 마이 새끼들 오늘 오늘 고마웠고 내일 이렇게 술마시게 해줘서 내일 합방 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 새끼들만 이리와 한잔 하자 하나 잠시만 잠시만요 여기 다 묻었어 잠시만요 나 무슨 옷 피절봤는데 잠시만요 왜 피젤 양팡이랑 합방 안하겠다 자기랑 하기로 해놓고 딴사람이랑 합방해버렸다 짜증난다 라고 하는데 나 딴사람이랑 합방한적 없는데 어 왜그러시지 왜 노하셨지 BJ지완이님께서 또 한교로 팩 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왜 노하셨지 지혜님 오 나의 지혜님 연꿀? 연꽃님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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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유이뽕님이랑 훨씬 전에 약속해가지고 한건데 지혜님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물소를 위하여 물소를 위하여 쨍그란 어 좋다 마이크 마이크 이거 안들리죠?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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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오 맛있다 역시 꿀을 넣으니까 좀 괜찮네 오 나의 양팡님 소려다 물소라에서 멈췄다 물소같은 소리안에 물소 맛나냐 음 맛있다 야 근데 괜찮은 어 멈췄다 늦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치맥이지 야 근데 진짜 잘 나셨을까? 나는 누구랑 합방해도 좋은데 댓글 달아주셨다고? 내가 그거 봤는데요 나의 양팥잎 인연이 트름하지 말아달라니깐 첫잔 먹자마자 트름하니어 아닌데 왜 질해 안녕하세요 양팥님 저 시상식 끝나거나 전에 부산항 갈라는데 리액션 배우러 가도 되나요? 요즘 하도 창렬이라 그래서 부들부들 나 거칠 수 없나봐 부들부들 중이라 컴퓨터를 빼앗겨서 쪽지를 못 보내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해지다 팡아 언니가 철구카드 들고 가서 만난 거 사둘게 라고 하는데 어 팡의님 다른 분들께서도 합방제의 하셨다는데 다른 분들과 하시고 시간 나실 때 욕받이 필요하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내가 내다 들은 손발당 물소 10마리 날아간다 저는 내가 내다 마인드로 키워져서 욕먹으면 같이 욕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음 이러는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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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데 응 영부인이랑 먼저 하라고 왜 그림이 살까? 어? 그게 그림이 살까 얘들아? 너는 일단은 고민할게 고민해서 갈게 야 진짜로 남순님 방에 나 해가지고 진짜 의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거지 개귀엽고 깜찍하고 근데 섹시한 거야 약간 베이글 어 어 어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몸매는 존나 그거 한거지 그래가지고 나의 양팡님 아니요? 전마트름 한방에 물소 떼죽음 당하고 있다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식으로 노리고 있죠 양팡님 저 진짜 좋아하는데 만날 수 있어요 이랬는데 아니요 저희집 앞에 계세요 길가다가 저 한 3일에 한번 집 밖을 나가는데 자외선세로 자외선 받으러 나가거든요 그때 한번 봅시다 오 나의 양팡님 응런저지 없어서 베이글 안돼 저지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미쳤냐 그때 뽕 아니다 브라 두개 차고 가야지 응 베이글 인데요 베이비 글래머 베이비 글래머 베이비 뜻 베이글 뜻을 모르나 오빈 험백 앙 앙 깡 앙 앙 앙 앙 앙 앙 앗 앙 아까 아침에 24시간 방송하는거 보았어요 감스트님 근데 썽썽 감스트님이 썽썽 흉내 오지게 내던데 이러면서 막 근데 막 막 이러면서 저 형님은 존나 이상하다고 그때 뭐지 그 감스트 월드컵 월드컵인가 그거 하는데 감스트 월드컵인가 그거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피파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애들이 어 썽썽 이러면서 다 달려가니까 어 왜이래 막 이러면서 존나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랬다던데 아니요 꿀맥주 꿀맥주 아 치킨 급촌 치킨인데요 야 정신북 저새끼 달려라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있어야 되나 으악 오 나의 양판미 감스트도 C컵인데 넌 어떡하냐 아 죄송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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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내일 일어날 수 있겠지 얘들아 근데 어차피 나 근데 밤에 잠을 못자 왜냐면은 집에 오자마자 밤 오지게 잤거든요 가족들이랑 이바동 감자탕 가가지고 밥 먹고 언니가 잠시 왔다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바동 감자탕에서 이바동 감자탕에서 오지게 소자 시켜가지고 오지게 먹고 집 오자마자 바로 잤거든요 우리 아리? 어휴 뭐야? 우리 아리? 짱구가 다섯 개 감사합니다 몰라 어휴가 막상아 어떻게 하지? 보나의 양팡이 MLB 미드 리틀 가지 으흐흐흐흐 소리가 들렸나 소리가 들렸냐고 말꼽 뚫었다고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흨 쨨 아 이 말해봐라 오늘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말해봐 오 나의 양팡님 트름에 방구에 화생방질 있네 그래 비교파야 오 나의 양팡님 머리 양갈래로 묶지 마라 오늘은 얼굴 이음 왜이러냐 저번에는 이뻤는데 이거 어때? 그래도 술먹으면 못생겨져요 이거 어때요? 오 나의 양팡님 귀엽고 예쁜데 왜 뭐라하냐 오 나의 양팡님 못생겨졌는데 술먹었어요 와 근데 합방하고 싶다 하자마자 진짜 혼나 크고 온다 진짜 사람들 전부 다 합방할 거냐고 계속 물어본다 나는 나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든다 나는 까먹었다 나는 합방을 하잖아 그냥 여자들이랑 합방을 잘 안해봐서 대체 내가 뭘 할까 일 생각밖에 안 들어 맨날 컨텐츠나 잡고 알면 컨셉 잡아도 다 보석 보러 가겠지 말 잘못했어 말 잘못했어 여정요 초코북이가 너 좋다고요 저도 그 언니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뻐서 좋았는데 갑자기 여러 사건 터지고 나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다시 좋아졌어요 왜냐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초코북 님을 방송을 진짜 가식 없이 진심으로 하는 거 같은데 옛날에는 잠시 가식으로 느껴졌던 거 나의 양팡 님 솔직히 젖이 없고 틀은 방구를 뿜어서 그렇지 얼굴은 이쁘다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초코북 양팡 우결 컨셉 해 응응 그때 잠시 가식으로 느껴졌었는데 아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서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가식이 아니었어 그 언니는 진짜야 제가 여자 보는 눈은 좀 뛰어나거든요 저 사우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사우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 덥다 고 나의 양팡 님 황아 안녕 반가워 안녕 유튜브야 콧구멍에서 땀이 나 오우 저는 아마 방송 접지 말고 오래오래 하자고 하는데 저도 이 방에 고추장 칠하고 된장 칠하지 않는 이상 진짜 오래하고 싶어요 방송 또 3개가 안... 아 2개 3개가 안 넣어 콧물이야 일단 내 최고가 아프지 않은 소리 하지만 근데... 이거... 그거야 어디 치킨이지 얘들아 말해줘 기억이 안 나 국돈치킨 근데 내가 출근이면 모르는데 어떻게 호박 씨릴 거 아니야 오 나의 양팡이 너 방송 접으면 103킬로와드 백수댐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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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